저는 평소 다음 세움을 즐겨보는 여수에 사는 청년입니다. 세상과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저희 모임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듯 우리도 그런 친구들을 포용하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계속 지키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. 뭐가 맞는 걸까요? 라고 아 나 이런 질문 너무 좋아.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들이 왜냐면은 이 세대 가운데 실제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. 목사님,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복음이 말해주는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상명령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술, 담배를 허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끼리 재단을 하는 거예요.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요. 그럼요. 얼마든지 규제를 다 벗어나지만 나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조금 우려를 좀 표하는 바예요. 물론 제가 절대 그런 행동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. 싫어합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규례가 돼가지고 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? 서로 감시하는 공동체 됩니다. 그렇죠.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정지하는 공동체밖에 안 되거든요. 진짜 좋은 공동체는 술을 먹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맛보아 알면. 그럼요. 저는 술 담배를 어떻게 안 피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보금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.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저는 보금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진짜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우리가 직면에 있는 건데 재단하지 마세요. 그리고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. 그렇죠. 진짜 보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